형님 와드네? 나에게 승사는 없어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진정한 공격로의 산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죽음을 선사하마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로케이스는 파기잖아 내 행복을 송두리 짜사 같겠다 쓰레 이제 네 차례다 내 행복을 송두리 짜사 같겠다 쓰레 오늘은 드래곤이 6분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이속 엄청 빠르죠? 룬이 뭐 잘못됐나? 원래 380까지 된 것 같았는데 뺏뺏뺨 뺏뺏뺨 특종감이네요 특종감이네요 아프당 공격로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시다 잭아저씨 잭스페로우 텀블랭과 전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니악한 사람만 알지 에헤헤헤 아니면 오픈 뺏뺏뺏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press 뺏뺏뺏뺏뺏뺏 주간 일기해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언젠가 되고 말꺼야! 오우! 노력은 일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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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허우 좋아 사형성어는 좋은 마나 공급원이죠 공격로에 산발적인 디즉이 예상됩니다. 히힝 재밌다 노력은 인정해주지 은행 오오 퍼피 엄청 세 오 더블킬 뭐야 대체 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어허우 좋아이엇 두대치고 가야겠다 돈벌고 가야지 핫 세대 안녕 안녕 뿅뿅뿅 어이구 화면 화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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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학살중입니다 요오오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거의 다 게임 터졌는데 리신 3킬에 뽀비 4킬 어 거의 게임이 터진 금융이 있다 공격에 업 시켜주고 이걸로 야구 다행이다 멈추를 다른 곳에 뱀 그 뱀 뱀 시비를 좀 상향됐어요 어허 바텀 엄청 압박되는데 어허 아프지 뽀뽀뽀뽀 랭가올텐데 랭가가 올거같아요 랭 가위로 실패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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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네 잔나라는 EWQ 순서로 마스터합니다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술이 예상됩니다 삐삐삐삐삐삐 절 믿으세요 괜히 기상캐스터겠어요? 여기서 이제 향로를 딱 가주면은 한지 결정체인거죠 오 정수학 탈자 오늘은 드래곤이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망했어 망했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금 현상의 날씨는 어구 어구 아주만 있지마세요 야하 야 바람바람 아군이 당했습니다 주간 일기해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각지에서 죽다니 아아 마람마람라아 체력 포즈션 하나 사구요 4킬인데 고통받고 있진 않아요 용 언제 먹었더라 어 잠깐만 지금 녹화중이에요? 위험했다 공격로 날씨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위험했다 사용소고단 할꺼였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날씨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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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게 우려한게 아니야 지금 질수도 있어 렌가때문에 빨리 한타를 해야되요 16드라 어 잠깐만 바텀 날라가겠는데 바텀 날라가겠는데 날라갔네 어쩔수 없지 렌가 궁때만 조심해야되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덩수알 닦다가 좋은건가 덩수알이 고기당의 일을 안하네요 스포일빔 스포일빔 렌가루 리허 렌가 깼다 이차 롱 가야되는데? 아롱 가나? 아니네 용을 가세 용을 가세 시비루도 있고 루시안도 있습니다 우리편 시비루 루시안이랑 둘 다 정수의 악탈자 같습니다 왓드네 아따 뭐 이렇게 많이 나냐 뭐 이렇게 많이 나라 뭐 이렇게 많이 나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헐 소울킬 따위네 뽀삐가 왜지? 왜 따위는거지 4킬인데 공격로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킬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어 밑에 온다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헐 악 랩 비 넘었는데? 차고는 치아치에 숨겨놨다 랭가다 오프가 올 것 같았어요 내가 사용선고 당하다니 하지만 향로가 나왔으니까 이득이야 아 루시안 살릴 수 있었는데 포피하나한테 이거 다 죽겠다 뭐야 개사한테 죽었네 헐 허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향로 나왔다 한타한테 포피 궁으로 다 흔들어 놔야 되는데 마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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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 무빙만 많이 였으면 난 죽었어 벌써 위험한데 더이상은 이즈템이요? 얼건에 누가마나 입니다 이걸 완성시키고 오우 신의 무빙이 있다 오우 식스센스님 한계로 335번째 행가에 감사합니다 제이스 왜이렇게 세냐 너무 세네 제이스가 적을 차치했습니다 공격업 공격업 업 업 랜가 올텐데 랜가 올텐데 공격업은 임정해주지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송 motive 계점 그 주세요 책임 cloud 공격업 랜가 자식이 어디허어 나한테 우리 내 관우 속도를 약보젖 말란 말입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전멸 아주 좋았어 위험한데 허허 이 친구 아 홀리 쉣 홀리 쉣 야 가지말지 엄청 싹 다 좋았는데 아깝다 여기서 이제 미카엘만 나오면 되는 부분 기동력 먼저 가죠 달려 잔나야 안되는데 안되는데 되는 어우 좋았어 미스틱시야 이거 도망가자 이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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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중이에요? 지금 녹화중인지 어떻게 알았지? 궁금하다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로에 선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시야 완전 거의 다 먹었다 야 이거 아비전이야 아하 이게 맞다니 너무 아픈데 한방에 거의 반피 가까이 날라가 헐 나 죽겠다 이거 R을 아주 다는 것 같아 좋아 나는 할거 다 한 것 같아 음 할거 다 한 것 같아 1번 못쓴거 빼고는 뭐 좋았다 젤리야 어? 미카엘 아 너무 비싸졌어 미카엘 제이스 너무 세다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향로 쓸만합니다 나쁘다고 할 순 없죠 없던 템이 생긴거니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간 위기해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확살이 예상됩니다 새 우산이 필요하겠군요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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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다 있네 밑에 다 있네 жд 엣 엣 엣 아직 그리퐈 와디를 챙겨가세요 바론가자 바론 도와서 도와서 가자 미카엘 나온다 미카엘까지 나왔고 거의 풀팀인 상황입니다 주문력을 올려보도록 하죠 영양 주문력이 200입니다 추가 공격력 70 궁도 힐 엄청 차 우리편이 죽은 상황 안좋은 상황 와 iere 미카엘이 나간 상황 위험한 상황 으 너 에 으 거의 다 끝난 상황 냉가는 버리는 상황 좋았어 남남으로 확살 확률 100%가 예상됩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공격로의 산발적인 기술이 예상됩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깔끔한 상황 캠 자주 킵니다 승급전 첫판 승리 권리